아유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갈 돈은 많고 아 여보 이번 달 성과금 들어왔어요? 아 받긴 받았지 근데 왜? 아니 이번 달 가계부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아니 당신같이 알뜰한 주부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거야? 혹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수영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잖아요 돈은 금이다 다 내고 나니까 보험료 낼 돈이 없네 에이 뭐 일주일 정도는 연체해도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음주에 두배로 한번 불려다가 줄게 두배? 당신 설마 주식 투자했어요? 아 이번엔 달라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니까 아니 뭐 미국 주식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답니까? 아 진짜 못살아 정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해봤는데 저 꽤 잘하죠? 네 아니 근데 김성환 전문가님도 꽤 잘하시는데요? 아 제가 또 왕년에 배우를 한번 꿈꿨었습니다 아 진짜요? 꿈은 뭐 아무나 꿀 수 있긴 하죠 네 자 워워 진정들 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집 가계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신 우리 가계부는요 45세 주부분의 가계부였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원이시고요 50세신데 지금 20살 대학교에 가는 딸과 13세 아들이 한 분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 때문에 등록금을 내느라 지금 보험료가 연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편분은 또 비상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성투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김성환 전문가님 가계부 특이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네 시청자님 가계부 점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490만원 지출은 480만원으로 시청자님 가계부의 경우에는 수입 내에서 지출이 초과되지 않게 지출 통제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정지출에서는 보험료가 70만원 대출 상환은 5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지출에서는 지금 한창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드님을 위해서 자녀교육비 60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가계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계부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가계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? 아 역시 우리 집 가계부 대장님답게 바로 문제점을 바로 발견하시네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원이라는 보험료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죠? 자 그러면 우리 집 월 적정 보험료는 얼만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?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잘 살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금융소비자연명에서 발표한 월 적정 보험료 수준입니다 연봉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그리고 자녀 유무, 연령별로 분류를 해두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꽤 많이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70만원 괜찮을까요? 네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님 부부의 적정 보험료는 얼마일까요? 시청자님 부부는 연평균 소득 6천만원으로 표를 보시게 되면 적정 보험료는 5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청자님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게 약 70만원으로 적정 보험료보다 40%나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아니 굳이 안 내도 내는 돈을 이걸 내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금 40% 이상이나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구멍이 숭숭 뚫려 계셨네요 자 또 다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? MC님 오늘 시청자님 혹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저축은 얼마큼인지 알고 계신가요? 아 제가 이 저축하고 계신 돈이 20만원 정도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노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지금 막연하게 저축을 하고 계시지만 비상자금 목적으로 입출금 통장으로만 저축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저축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주진 않으셨더라고요 아 혹시 이름표를 붙여 내 해가 쓰면 아니 근데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요? 어떤 이름 붙여요? MC님 낯선 곳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있긴 있죠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만 허비하다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지 정확히 이름표를 달아놓지 않으면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꼭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정에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보험 리모델링과 수입 지출을 통제해서 저축이나 부채 갚는 데 사용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돈 관리가 되겠죠 이 돈 저희 가계부 구조대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 목표가 있는 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재무상담부터 시작해서 보험 리모델링까지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-560-6026, 02-560-602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사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적 가계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위험 요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성환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?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CI 종심보험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가정의 보험 현황 보시면요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CI 종심보험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30세 만기에 갱신형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CI 종심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종심보험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CI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점인 거죠? 이 CI 종심보험 같은 경우에 태생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? 네 더구나 이 CI 종심보험은 종심보험군 중에서도 가장 보험료가 비싼 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싼 CI 종심보험을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님 아내분까지 두 분 모두 갖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보험료가 70만원이나 나가고 있었던 거였네요 혹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게 맞은지 아니면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와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-560-6026 02-560-602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요인 찾아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종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갱신입니다 아하 갱신이요? 그거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사실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던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5년 갱신부터 1년 갱신까지 갱신 주기가 다소 다르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 중에서도 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지 않고 종심보험이나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손보험에 최근에 실손보험이 개정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정에도 종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5년 갱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이 딱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점검을 받으시고 어떤 열차를 탈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실손의료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마지막 문제점 또 있다면서요? 네 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저금리 시대의 노후준비는?입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보셨다시피 저축이라고는 사실 조그마한 적금 하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노후생활비는 시청자님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전부셨고요 그리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국민연금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내분도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에는 뭐 먹고 사나요? 이슬? 이슬이요? 이슬만 먹고 산다 할 때 그 이슬 말씀하시는 거 맞죠? 물론 남편분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적정 노후생활비에는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의지할 확률이 높겠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가 저금리 시대죠 따라서 저희가 저금리 뺨치는 연금으로 시청자님 부부의 연금을 노후생활비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기대하세요